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감사함으로 뭐든지 받는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설교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대한 간증을 어제 설교 때 나눴었습니다 제가 찬양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잘 부르지 못합니다 찬양 인도도 잘 못하고요 당연히 찬양대 오디션 보면 맨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교회에서 부흥회 때 찬양 리더로 찬양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천명이 넘는 꽉 찬 성도들 그 예배당에서 제가 맨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뜨겁게 30분 동안 했습니다 다들 못 믿는 표정이시네요 어제도 다들 이런 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못 믿는 못 믿으실 것은 제가 그 찬양 인도 할 때마다 그 유명한 부흥강사님들이 찬양 인도가 끝나고 그 부흥강사님이 단에 서면 저랑 우리 찬양 팀을 항상 일으켜 세워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다고 박수를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더 못 믿는 표정이시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그렇게 찬양은 좋아하지만 찬양은 인도하고 니도 할 만한 그런 제 실력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감사로 하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감사로 그 일을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찬양 인도 할 때 내가 먼저 그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큰 소리로 찬양하자 라는 생각으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주일 설교단에 서지만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이 못난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습니까 저 설교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 찬양 인도했던 그 마음으로 이 단에 설 때 항상 기도하며 이 단에 섭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설교 말씀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이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이 단에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다 알게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자의 설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십시오 말씀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십시오 말씀 가운데 한 주, 하루, 한 순간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 네 번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그리스오교 우리 그리스오인 청년이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잠을 자다 깼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긴 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어렴풋이 7이란 숫자를 가리키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7을 가리키셨구나 그리고 바로 시계를 봤더니 7시 7분 7초였습니다 왜 7이란 숫자가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그리고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밖에 나가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77번 버스가 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탔더니 7명의 승객이 앉아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7이란 숫자로 복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차를 타고 그 버스를 타고 그대로 경마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경마장에 들어갔더니 77번째 시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 중에 7번 말을 샀습니다 하나님 제게 7이란 숫자를 주셨으니 오늘 이 7로 복을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 7번 말은 7등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됐습니다 원래 있었던 예화인데요 유머인데 제가 살짝 각색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주인공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인공을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인공을 교회 다니는 청년으로 바꿔도요 이 유머가 저에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인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이 구형예배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잠원 말씀에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구형예배 못 갔습니다 말씀대로 하느냐고 성경 공부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열두 제자 열두 집화 3일 채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7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의 재앙 또한 70년 이스라엘 해방에 대한 거 7일 7 또 3, 10이 이 숫자가 생각하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4일인데 오늘 13일인데 이 숫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에서도 숫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이 막 웃고 계십니다 집사님 뭐 이렇게 좋으십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오늘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사실은 이런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 설교 때마다 정직해라 신실해라 대살로리코 후서의 말씀대로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마라 수고함에 대한 말씀을 늘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청년부실에 지갑을 놓고 갔습니다 청년들이 야 이거 목사님 지갑인데 야 지갑에 뭐가 있을까 사모님 옛날 젊었을 때 모습 아이들 아기 때 모습이 있을까 하고 지갑을 살짝 열었다가 청년들이 다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지갑에는 두툼하게 노토 복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볍게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세계관 그거에 대비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로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세계관이 서로 완전히 다른 양쪽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연, 운명, 행운과 운세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세계관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예수 그리스로의 도우심과 성령의 개입을 고백하는 그리스로인들의 신앙적인 세계관이 양쪽에 극명하게 구별되는 세계관이 우리 곳곳의 삶에 나타나고 오늘은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편 121편에서는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살아갈 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시때때로 행운처럼 찾아오는 기회들 귀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도대체 그 기회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어쩌다 찾아온 행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올해의 운세 주역에서 나오는 점괴와 같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의 점괴로 돌아가는 곳의 운명과 같은 자연의 이치에 내가 내 삶이 어디에 위치해 되어 있는지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면 그 반대로 오늘 10편 121편의 기자가 고백한 대로 내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양쪽에 갈라진 선택지 가운데 한쪽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행운, 우연, 운명이 지배하는 그 세계관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신앙적인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죠 적어도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이 성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들이시는 분들은 후자라고 당연히 신앙적인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연과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세상은 우연과 운명으로 돌아간다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들을 향해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운행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그리스오인들이 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그런 세계관을 살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TV 프로그램에 점을 봐주는 그런 예능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 예능을 보고 얘기합니다 야!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왔대 관심이 있는 거죠 나름 그곳에 동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교도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오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교도 때 가졌던 경건의 모양, 삶의 형태 자신들이 여전히 세속에서 가졌던 그곳에서 누렸던 문화를 그대로 초대교회에 가져와서 그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냐? 아니요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겉모양은 그리스오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된 비조물로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젊개 가운데 내 우주의 기운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별자리, 내 생년월일, 내 운명과 같은 만남과 경험들이 내게 어떤 행운과 우연을 줄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론 그리스오인 그 모습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신화,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지켈박사와 하이드처럼 우연과 신의 섭리, 운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두 두 손에 쥐고 살아가고 싶은 회색 분자와 같은 반쪽짜리 그리스오인들이 지금 현대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칼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제쳐둔 채 먼 산만 바라보며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멀고도 구불구불한 우회로를 돌고 있다라고 지적하죠 분명히 우리의 도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때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들과 사건들까지도 고개를 들어 먼 산과 그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이 땅의 운명과 행운과 우연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구불구불한 우회로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두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 마주친 은족해 주어진 기회와 경험들 속에서 행운이 깃든 우연스러운 일들의 인생을 붙잡고 우연스러운 세상의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복사님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아니 병대로 죽어가는 이 모습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세속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나 우연과 운명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의 섭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나 병든 것 똑같고요 아픈 것 똑같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지요 운명이나 그 반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행운이나 우연이나 그 반대 있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 양쪽을 보면 서로 얇은 배치장 하나 차이로 서로 구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행운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우연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운명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세계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보면 그것이 세상의 운명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별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요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통받아 그 가운데 그 고통소리를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교회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모습 제3자가 보고 세상에 보면 똑같이 비참해 보이고요 똑같이 불쌍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운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 운명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단 한 장의 얇은 배치장의 차이밖에 느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얇은 배치장과 같은 차이점, 구별점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얇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의 차별점과 구별점이 없지만 우리는 그 차별점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연과 행운, 그 반대편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그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은 영적인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적인 기울기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행운, 세상의 운명, 세상의 우연이라는 그 세계관은요 제가 생각할 땐 두더지 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뭔지 아시죠?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이 두더지 머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불쑥 두더지 머리를 내밀면 그거를 망치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인생도 언제 어디서 두더지가 머리를 불쑥 내밀지 모르는데 우리는 기다렸다가 아주 운 좋게 바로 앞에 있으면 바로 때릴 수 있고요 또 망치를 이쪽에 대고 있을 때 이쪽에 뛰어나면 거기에 때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운명과 우연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두더지 게임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면 운이 좋으면 행운이 깃들면 90점 100점이 될 수도 있고 중간쯤 하면 50점 잘못하면 0점이 됩니다 제 딸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두더지 게임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걸 잘 지켜보더니 아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연습도 몇 번 해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동전을 넣어줬습니다 열심히 두더지가 나오는 거 열심히 때렸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오는데 0점이 나왔습니다 야 너 왜 0점 나왔어? 라고 물었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더지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 망치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살살 때렸더니 0점이 나왔어 나 다 맞췄는데 0점 나왔어 여러분 이게 진짜 0점입니까? 제 딸의 마음은 100점 아닐까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연과 운명이 지배하는 세계관으로는 제 딸이 한 건 0점입니다 그것이 우연, 행운, 운명이라는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우연한 좋은 기회 행운들, 운명과 같은 일들 인간은 그것을 때리지 못하고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0점 인생이 됩니다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을 잘 잡아야 돼요 행운과 그 운명을 잘 손에 져야만 우린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점철된 세상은 운 좋게 불쑥 튀어나오는 그 두더지를 잘 잡을 때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운이 좋아 두더지를 잘 잡는다고 해서 행운이 좋고 운명적으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두더지를 많이 잡아서 100점이 된들 그것이 진짜 참된 인간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의 삶이 될까요? 우연과 운명을 잘 못 맞추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제 딸처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곧 그렇게 운이 좀 나빠 보이기도 하고요 우연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의 인생이 운이 좀 안 좋고 행운이 잘 안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죄인이 되거나 악행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류와 도우심은 그런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두더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운과 우연으로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류와 도우심은 수영장에 있는 슬라이드나 미끄럼틀 아빠와 딸이 타는 시소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기울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기울기, 시소, 미끄럼틀, 슬라이드 이런 특징은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우연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두더지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방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쪽에서 불완전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게중심이 되어주셔서 불완전한 우리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은 무게중심이 된 하나님께로 흘러가는 존재가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바로 이 기도가 영적인 기울기를 만들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기울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두려움, 걱정, 그심 때로는 내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기울기를 만들고 그 기울기에 따라 흘러가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영적인 기울기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울어진 영적 기울기를 통해 우리에게 환란을 명쾌하시고 영원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만했던 우리의 자리가 내려가고 그 영적인 기울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게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은 그쪽으로 흘러가 주님이 모든 것을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야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파른 산길에 밧줄과 같은 것 또는 계단과 같은 것이다 현진권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아픈 아내를 병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가야 되는데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돈을 벌지 못해서 운이 나빠서 돈을 못 벌어서 오늘 나가야 된다고 아내 나가지 말라는 아내의 뜻을 만료하고 밖에 나갑니다 이 인력과를 끄는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습니다 아 운이 너무 좋다 오늘 행운이 따르는구나 손님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또 손님이 와서 돈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님까지 태워다 주면서 야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다 생각하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술도 한 잔 하고 그동안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설렁탕 한 그릇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은 마지막 그 소설의 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 못하니 왜 먹지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너무 좋더니만 세상이 말하는 운수 우연 행운은요 인간이 먹는 설렁탕 한 그릇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병들어 죽은 아내를 두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구나 해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설렁탕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아내는 설렁탕을 먹을 수 없는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왜 먹지 못하니 왜 먹지 못하니 라고 한탄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의 운명과 같은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높은 담장이 우리 앞에 있고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해서 늘 내 자신을 자책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한계와 유한함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지난주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불같은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아프시고 병 드시니 90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인간의 험남한 인생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설악산 대청봉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초인데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공농 능선을 계속해서 따라서 걷는데 곳곳마다 참으로 어려운 길이 많습니다 막 45도 60도 절벽과 같은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30년 전에는 그곳을 그냥 돌을 잡고 올라가야 됐습니다 뭐 밧줄이 있긴 한데 가끔 연약한 밧줄이고요 나무 붙잡고 간신히 그 길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정말 힘들었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농 능선을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 이제 곳곳마다 아주 튼튼한 밧줄이 있고 아주 튼튼한 난간을 세워놓고 계단도 만들어서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10편 121편의 말씀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수 좋은 날에 허무하고 한탄스러운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밧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줘서 안전하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어려운 산행의 코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요 극복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밧줄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믿부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참으로 뛰어넘고 이겨내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처음 보기에는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늘 10편 121편의 기자처럼 저 산을 향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 도움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앞에 있는 것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인간사 세용지마라고 합니다 좋을 때 나쁠 때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오르락내략하는 인간의 삶을 단순히 운명과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절벽 그리고 장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산을 향해 눈을 들어 볼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계획하신 삶을 내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절벽과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다 이 시대를 우연으로 어떤 운명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우연과 운명으로 이루어진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 그 가운데 생명과 안전으로 지켜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연으로 운명으로 이겨내려고 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려라 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섭리하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계획하심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세상은 요행, 행운, 우연, 운명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하고자 하오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여 주님께로 기울어진 인생을 살며 주님께서 내려주신 도움의 줄을 붙잡고 매 순간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 이 한 주도 매일 매 순간 우리 앞에 열려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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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